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 ELM327 OBD 스캐너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두달 전에 다른 영상에서 요거 쓰는 법을 보여드렸는데 몇 분께서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엔진 경고등 읽고 지우는 법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좀 카메라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블루투스 용인데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그리고 G마켓에도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은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스마트폰의 앱 어플이 있어야 되는데 유료 어플하고 무료 어플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유료 앱하고 무료 앱 보여드릴 거고요 어 그래도 요게 참 유용한게 DI 뭐 전문용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뭐 엔진 코드 읽는 건 물론이고 주고 그 다음에 엔진에 있는 센서들을 다 그래도 읽을 수 있거든요 웬만한 것은 뭐 기본적으로 공기 들어가는 양 연료 분사량 인테이크 온도 뭐 냉각선 온도 요런 것도 다 제치할 수 있고요 DI 하시는 분은 참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작업 차량은 뭐 많이 보셨던 제 수바루 레거시 GT 가솔린 엔진의 2.5리터 터보 엔진 입니다 네 지금 이 차는 경고등이 없고 뭐 고장이 없는 차인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고등 뜨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번째는 여기 MAF 매스 매스 에어플로우 센서가 공기 흐름 측정하는 요 센서를 빼 갖고 이거 뺄 때 어떤 엔진 코드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꽂아 갖고 고쳤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엔진 경고등 지우는 법 하나까지 보여 드릴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요 녀석 아 이거는 MAF 맵 센서 라 그러는데요 Manifold Absolute Pressure 그러니까 이 매니폴드 흡기 매니폴드에 압력을 재는 센서인데요 요걸 빼 갖고 또 어떤 경고등이 뜨고 그 다음에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요걸 고쳤다가 가정하여 요걸 커넥터 다시 꽂고 그 다음에 엔진 경고등 지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번째 시나리오로 엔진 시동을 걸고 여기 에어 미터를 요걸 커넥터를 빼 갖고 엔진 경고등이 뜨게 만들 건데 요거를 빼면 아마 엔진 시동이 꺼질 거에요 예 그러면 시동 걸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에어 미터 센서를 빼겠습니다 요거 커넥터 뺐을 때요 그 에어 플로우 미터 요거 뺐을 때 엔진이 잠깐 꺼진 듯 싶더니 다시 돌긴 했지만요 엔진 경고등을 등에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스캐너 OBD2 스캐너 갖고 어떤 경고등이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 꽂으러 차 밑으로 왔습니다 네 이제 스캐너 진단기 위해서 신호 관절이 안고요 그냥 지금 ncc모듈에 이렇게 읽어놓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쓰는 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가서 OBD2 스캐너 라고 찍으시면 여러 가지 앱이 나오는데요 어 제가 쓰는 거는 여기 토크 프로 이건 유료 프로그램인데 한 5불 주고 샀습니다 몇 년 전에 어 지금까지 참 유용하게 쓰고 있구요 어 기능이 많습니다 생각외로 그리고 여기 토크 라잇은 공짜 인데 좀 뭔가 좀 모자라요 특히 반응 속도도 안 좋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쓰는 거는 여기 칼 스캐너 ELM OBD2 라고 지금 계속 써보고 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레이아웃도 괜찮고 반응도 빨라요 이렇게 구글에서 찾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토크 프로 앱 하고 아 컬스캐너 요 두 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토크 앱으로 가세요 블루투스 연결되고 지금 차량 인포 검사하구요 자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폴트 코드 라고 이렇게 누르고 이걸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은 10 예 그러면은 여기 두 개 떴습니다 P0102 P0113 Mass Air Flow Circuit Low 아니면은 Intake Air Temperature Circuit High Input 예 그 아까 그거 커넥터 뺐으니깐 예 Mass Air Flow Sensor 뗐으니깐 요 두 개의 경고등이 떴습니다 요거는 토크 프로 앱으로 뜬 거구요 그럼 제가 요거는 유료 앱이고 제가 무료 앱에서 또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칼 스캔 네 보시면 다 연결됐구요 요기 중에서 지금 엔진경 모드 체크하기 위해선 다이그나스틱 트러블 코드 라고 예 이거는 뭐 그냥 Read 예 여기 여기도 기본적으로 두 개 나왔습니다 P0102 그러니까 P0102 P0123 요건 지금 스토어는 기억됐다는 소리구요 요 펜딩은 거의 뭐 준비중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도 두 개 떴습니다 네 이제 스캐너로 코드를 읽었으니깐 그냥 요거를 고쳤다는 이 센서를 뭐 교체를 했던지 고쳤다는 가정하에 요거를 다시 꼽구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엔진경고등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토크 앱으로 하세요 네 지금 연결됐습니다 블루투스 그리고 다시 여기 폴드 코드로 와세요 아까 떴던 P0102 P0113 요 두 개를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스캔 다 끝나도록 기다린 다음에요 요 요 오른쪽에서 보시면요 옵션이 나오는데 제일 첫번째 나오는 그 클리어 폴트 on ECU 네 그러면 요기 뭐 경고문이 나오는데 이게 고친 다음에 지워라 이런 말이거든요 뭐 고치지 않고 하면은 다시 경고등이 뜨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통 경고등 뜨면은 한번 지우고 이게 또 뜨는지 한번 하기 때문에 한번 지우거든요 네 지금은 이거를 제가 이제 커넥터 꽂았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네 다 지워졌구요 네 그러면은 요 어플은 그냥 끄고 네 보시면 체크 엔진 없구요 네 네 엔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요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프레셔 센서 맵 센세로 빼갖고 그럼 어떤 엔진 경고등이 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커넥터를 뺐어도 시동은 안 빠지는데 상당히 좀 러프하게 돌아요 거칠게 돌기 때문에 지금 체크 엔진 땄을 거에요 그럼 안에서 그러면은 어떤 경고등이 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에 들어왔는데 지금 엔진 경고등 땄습니다 그럼 시동 끄고 어떤 코드인지 읽어놔야겠습니다 네 다시 끄고 ACC 놓구요 여기 다시 와서 폴트 코드 네 이제 맵 센서를 떼니깐 어 지금 뭐 펜딩 코드 라고 하는데요 이게 P0108 Manifold Absolute Pressure 요게 잘못됐다고 지금 경고등이 떴습니다 네 계속 스캔 중인데 P0108 네 아까 이제 P0108 이란 코드 읽었구요 어 요거를 이제 제가 이 맵 센서를 이 프레셔 센서를 뭐 교환했다 가정하에 요걸 커넥터를 꽂고 이제 고쳤다고 가정하구요 그럼 가서 스캐너로 글을 또 지우겠습니다 다른 요거 요 앱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연결하구요 지금 연결 됐습니다 커넥터로 되어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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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요것도 똑같은 코드 P0108 P0108 요것도 내용이 매니폴드 앱솔루 프레셔 셀킷이 잘못됐다고 나오는데요 그면은 이번에는 토크 프로를 안 쓰고 요 프로그램에서 지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면은 여기 read 밑에 보면은 clear DTC 요것도 뭐 경고문이거든요 고치지않고 지우면은 위험하다 이를 쓰는건데 여기 오른쪽에 밑에 오른쪽 보면 clear 라고 있거든요 항상 이런 스캐너들은 보면은 엔진 코드 지울 때는 엔진이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고 아까 key C8 이때만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경고 요런거 자동차 고친 다음에 지워라 이런 소름데요 네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로 지웠고 네 엔진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이 한 번에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엔진 경고등 다 지워졌고요 네 오늘은 요 ELM 327 OBD 스캐너 가지고 어 기본적으로 엔진 코드 읽고 지우는 법 했는데요 어 첫번째 시나리오는 요기 메세어 플로미터 요거 빼갖고 엔진 경고등 읽고 지워봤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요기 맵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셔 센서 빼갖고 경고등 읽고 다시 또 지워봤고요 어 뭐 요거 전문가용은 아니지만 DIY 할 때 요것 저것 쓸만합니다 어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요거 가지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 또 정비하고 진단하는지 좀 기회가 되면 영상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